지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찬찬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저 새벽 조금 놀랍게 오늘 이상의 정말 아름답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굿바이 미스터 블랙에서 수안 역을 맡았고요 수안이는 태국에서 어릴 적에 쓰나미로 부모님을 잃고 뚜렷한 국적이 없이 그곳에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소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블랙을 만나게 되면서 블랙이 첫사랑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또 중기오빠랑 전전작품 드라마에서 했었기 때문에 또 친분이 있어서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드라마가 내용이 또 다르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니까 또 저희 드라마의 재미에 빠지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만족시켜 드리려는 마음으로 찍겠습니다 네 네